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것을 본 내용으로서 콜롬비아 지령지들의 지옥간정입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을 때 저는 제가 그 바위에 서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뒤로는 한 천사가 보였습니다. 곧 저희들은 터널을 통과하여 땅 아래로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저는 몸을 돌아보았지만 얼마 전에 저희 뒤에 있던 천사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그 천사는 어디 있나요? 왜 그 천사는 여기 없나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 그는 갈 수가 없단다. 저희는 아주 커다란 문들이 있는 어느 한 장소에 다다랐습니다. 그 문들에 다가가자 문들은 저희를 위해 열려졌습니다. 문 뒤로는 거대한 동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큰 음악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지상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던 살사, 발레나토, 락 등등 각종 유행음악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가볍게 흔드시자 불빛으로 가려졌던 그곳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손이 묶은 채로 매달려 있었고 하얀 불길을 위해서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춤추던 자들에 대한 대가이니라 그들은 음악소리의 비트에 맞춰서 맹렬하게 위아래로 점프해야 했습니다. 만약 살사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비트에 맞춰서 혹은 다른 종류의 음악이 흘러나오면 각 음악의 비트들에 맞춰서 계속 점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점프해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신발바닥에는 6인치 길이의 뾰족한 스파이크가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할 때마다 그 스파이크들이 그들의 발을 인정사정 없이 관통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용운토로 안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격렬한 고통에 멈추려고 하면 마귀들이 볼 때같이 다가와서는 길족한 창으로 그들을 마구 찔렸고 그 사람을 향해 조주를 벗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제는 여기가 너희들의 왕국이다. 사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멈출 수 없다.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은 그분을 찬양해야만 한다. 뛰어라. 너희들은 계속 춤춰야 한다. 너희들은 단 1초도 멈출 수 없다.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죽을 당시에 나이트클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성경에서 어디에 춤추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나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버스 4장 4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한 요한지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도 썩어 없어질 것이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장소를 떠나고서 지역을 다른 구역으로 나누는 다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다리 위로 걸어가는 한 귀신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물 난쟁이라고 부르던 스칸디나비아의 전설에 나오는 인연과 매우 흡사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색깔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늙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식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패배의 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들은 손에 창을 하나씩 들고 있었으며 그 육교위를 마치 여왕이나 워킹 모델들처럼 아주 뽐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다리 밑에 있는 영혼들을 창으로 찔러댔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에게 조주를 퍼벗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지. 그들이 너희들에게 전도했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았지. 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 테이프를 전해줬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버려버렸지. 다리 아래에 있던 영혼들은 그들의 귀가 있던 부분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찔렀습니다. 닥쳐. 닥치란 말이야. 더 이상 그 얘기 하지마.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 닥쳐. 그 악의 영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동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을 때 저희들은 불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더 외체되고 있는 한 영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라고 외체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그 얘기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더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며 너는 내 아들 또한 아니다. 만약 내가 나의 아들이었다면 너는 지금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었을 것이다. 너는 너희들의 애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니라. 그 즉시로 하염이 올라와서 그의 몸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많은 약속들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진 저희들은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나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었단다. 그는 집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는 심중에 이렇게 말하였단다. 나와 가까이 사는 이웃도 목사도 형제도 없으니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자각하지 않았단다라고 주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천배는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죄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범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권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희귀하기를 기다리며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뽑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의 악한 길을 부리고 희귀하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믿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콜룸비아 7형제들이 지옥에서 본 지옥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